안녕하세요. 틴클류입니다. 저희는 홍대에 있는 연남동 공방에서 악세사리랑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만의 아이템을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제작할 수 있는 재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알아본 것을 시작으로 지금 사업 아이템으로 준비해서 고객분들에게 고객분만의 나만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서로 커플로 할 수 있는 팔찌나 목걸이도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같이 키우게 된 강아지가 있었는데 우리만의 우리 강아지만을 위한 악세사리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강아지 목걸이도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은 이제 애기도 낳게 돼서 애기들을 위한 미화방지 목걸이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나만의 공간, 우리 집을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품이 드림캐쳐랑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썬캐쳐 종류, 그리고 마크라메 종류도 직접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수 있도록 재료 패키지도 구성을 했고요. 혹시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드려서 주문도 가능하시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진심을 갖고 준비했던 아이템들이 고객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게 되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아이디어스에서 최우수 작가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트로피도 받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틴클류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이렇게 다양한 악세서리와 소품 종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틴클류 많이 검색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